오빠! 공연 보러 올 거죠? 어... 몇 시더라? 오후 2시. 늦으면 못 본다. 엄마는 울까? 언어치료 첫 시간. 이은주 새로운 선생님. 그만해. 시간 되면 갈게. 시간 되면 갈게. 늦으면 못 본다. 엄마는 못 가. 그만하면 돼. 시우야. 있지. 나 할 말이 있는데. 시 здесь. горячие. 어디야? 이쁘다는데. 아. 너는 아는 동생이야. 그래? 가자. 지은이 형 여자친구 생겼네? 이쁘다. 다 너 때문이야.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. 왜 나까지 망가뜨려, 왜 해!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. 왜 나까지 망가뜨려, 왜 해!